안녕하세요 만두야이십니다 오늘은 배그가 되는 가성비 노트북 배틀그라운드가 되는 가성비 노트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듣는 여러가지 질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 질문이었죠 배그가 되나요 그래서 가성비 노트북 중에서 배그가 되는 것을 한번 4가지 모델을 골라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서 리뷰를 해보시죠 첫번째 제품은 레인오버 아이디어패드 320-15 제가 다른 종료상에서도 추천드렸던 제품인데 이 제품같은 경우는 솔직히 배그가 억지로 되요 CPU는 나름 5000대, i5 5000대를 써서 나름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외장 그래픽카드가 없구요 UHD 620이라는 내장 그래픽카드를 이용해서 배그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램도 4기가여서 램 업그레이드가 거의 필수로 필요해요 그런 상황에서 배그가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동영상으로 보시죠 우선 제가 이 레너버 아이디어패드와 동일한 사양의 제품에 대해서 배틀그라운드 테스트한 영상을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봅시다 지금 설정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우선 해상도가 FHD가 아니에요 FHD가 아니고 베리로우 다 로우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플레이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30프레임? 30프레임 정도 나와요 이렇게 좀 배경이 많아지면 20프레임 대로 떨어지구요 솔직히 된다라는 거지 이거를 부드럽게 플레이 할 수 있다 정도는 아닙니다 우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저가때로 배틀그라운드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보다는 그냥 이런게 있다 정도? 그래서 20프레임, 30프레임 대로 왔다갔다 해서 솔직히 이걸로 원활한 게임을 즐기기에는 많이 어려우실 거에요 우선 그래서 이 제품을 한번 추천해 드렸구요 또 이 제품에서 조금 더 봐야 되는 거는 얘네가 TM85를 썼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부분에 썩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야각이 엄청 안 좋을 거에요 시야각도 안 좋고 램도 추가를 해야 되고 그런 단점들이 있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50만원대의 배틀그라운드를 체험해 볼 수 있다 즐길 수 있는 건 아니고 체험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사지 마세요 이거는 배틀그라운드 용어로는 사시면 안됩니다 자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 제품은 에이서 아스파이어 E5-576GMX라는 제품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우선 i5 동일한 CPU가 들어갔구요 이전 제품이랑 거기다가 지포스 MX150 이라는 외장 그래픽 카드가 들어갔어요 외장 그래픽 카드 이 MX 계열은 어 뭐 1050 이라든지 GTX 1050 이라든지 1080 이라든지 그런 제품 대비 좀 저가형 그래픽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예 없는 외장 그래픽 카드가 없는 애보다는 낫기 때문에 이 제품을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우선 가성기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저장공간 잡고 램 업그레이드 필요합니다 얘도 파기간은 돼야 돼요 그리고 얘도 TM 패널이어서 시야각이 안좋습니다 이 부분 꼭 염두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배그가 나름 잘 돼요 여기서 우선은 첫번째 설정 기준이 첫번째는 아까 처음 보셨던 그거와 같이 그냥 HD 해상도로 플레이 했을 때입니다 HD 해상도로 플레이 하면은 40대에서 50대도 올라가고 플레이 영상은 보죠 플레이 하더라도 50대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50대 40대 가끔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정도면 플레이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단 HD 해상도인 경우구요 여기서 FHD로 변경을 했을 때 한번 보시죠 FHD로 바꾼 상태에요 FHD로 설정을 바꾸고 하지만 나머지 설정감들은 Very Low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보면은 프레임이 30프레임 때도 좀 떨어지긴 해요 떨어지긴 하는데 30프레임도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동영상 프레임 자체가 30프레임이기 때문에 동영상 보듯이 프레이는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근데 뭐 100프레임 이상 나오면 뭐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프로게이머 수준이라면 하지만 일반적인 게이밍 수준으로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FHD로 하더라도 단 다른 설정들은 옵션 값들은 다 Low로 해놓은 상태에서요 이 정도면 괜찮죠 플레이 할만합니다 막 치킨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30프레임 대를 꾸준하게 유지해주고 있는 걸 보면은 충분히 플레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죠 자 그리고 다음 제품을 한번 보시죠 얘는 60만원이에요 10만원 차이 나는데 저는 솔직히 얘를 사고 싶어요 얘는 10만원 떨어뜨리는 대신 이 제품을 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제품 한번 보시죠 한성 컴퓨터 문제가 많은 한성 컴퓨터죠 불량률이 좀 높긴 해요 그런데 얘는 CPU를 버리고 그래픽카드를 취했습니다 게임을 위해서죠 그래서 한번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우선 제품 링크 한번 보시고 과거 이 제품이 TN 패널로 시야각이 안 좋은 반면에 얘는 IPS 패널이라서 시야각이 좋아요 그래서 시야각 좋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플레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역시 게임은 아니 배틀그라운드는 특히 더 그래픽카드를 많이 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래픽카드를 좋은 거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프레임 때가 많이 안 나오는데 우선 지금 보시는 데는 솔직히 전혀 문제 없으시죠 전혀 문제 없이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가 단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누가 작성을 해 주셨더라구요 이 동일한 제품을 배틀그라운드로 돌려주시면서 시야 중간 이런 옵션상으로 했을 때 40프레임 50프레임 나오고 이후 100프레임 이상 나오고 수직 동기화 시작 시점 이후에는 이 정도 나오고 외에는 50에서 60을 고정 50에서 60이면 상당히 괜찮은 거에요 배틀그라운드가 워낙 고사량 제품이다 보니까 이 정도 프레임이 나오더라도 되게 괜찮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는 괜찮지만 그래픽카드가 최소 조건이긴 해요 근데 CPU가 권장사항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긴 해요 근데 이 지포스 GTX 2050이 어떻게 보면 이끌어 주고 있는 거죠 게임 자체를 단점 한번 보시죠 저장공간 작아요 120개 밖에 안됩니다 다른 추가되는 모델도 있긴 한데 이거는 뭐 사용자에 맞게 추가할 수 있구요 램 8기가 솔직히 8기가도 버겁긴 한데 돌아가긴 합니다 돌아가긴 해요 그리고 윈도우 자가설치 필요하구요 꽤나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는 어렵습니다 2.5kg 자 그러면 마지막 제품으로 한번 보시죠 한성의 XHO7 부스몬스터 히어로 TI7600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전 제품 대비 CPU 높였구요 그리고 지포스의 그래픽카드도 TI로 더 추가해갖고 프레임대가 한 약 20에서 25% 정도 향상된 프레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대신 비싸요 90만원 90만원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CPU가 노트북용 CPU가 아니라 데스크탑용 CPU에요 그래서 퍼포먼스가 꽤나 괜찮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면은 60프레임 70프레임 때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솔직히 노트북에서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괜찮다고 봐야되요 55프레임 그래서 지금 거의 60프레임 때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이거는 하이세팅이에요 과거에 봤던 이 몬스터는 로우 세팅으로 맞춘 거고 얘는 하이세팅으로 해서 60프레임 때가 꾸준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다른 거 염두 하셔야 됩니다 자 좀 정리해 볼게요 총 이렇게 네 가지 제품으로 우선 제가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보고 고르라고 하시면 어떤 걸 고를 거냐 라고 하면 저라면 얘를 고를 겁니다 솔직히 이 몬스터가 되게 좋긴 한데 가격이 90만원을 들여서까지 해야 되는지는 솔직히 좀 의문이에요 60만원대에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이 60만원대 히어로 이 제품 이게 거의 유사한 모델이에요 티아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차이인데 이 제품을 저는 개인적으로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얘가 얘가 제일 좋습니다 저도 얘를 추천드려요 하지만 돈이 된다면 음 아시죠? 자 아무튼 배틀그라운드 저도 뭐 저도 이제 여기 보시면 배틀그라운드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제가 쓰는 노트북이 엔비디아의 940MX 모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해상도 제일 낮추고 그래픽 퀄리티도 제일 낮춰서 플레이를 하거든요 항상 간디메타밖에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좀 좀 즐기기에는 참 괜찮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이 배틀그라운드 하시는데 도움이 그나마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더 좋은 동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오늘도 행복하세요 뿅 знаю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